하나 더 있습니다 만화 얘기를 해요 너랑 좀 어필하는거야 어, 아, 만화는 나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2년도 있어서 사람들 만화 보잖아 아, 저 분도 만화 보입니다 Please, just give us a break Please, just give us a break 침대에서 누워있는 걸로 아, I'm for you 아, I'm for you I'm for you 침대에서 누워있는걸 왼쪽으로 누워있다 오른쪽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교리가 알 순 없는 거니까 침대에서 누워있는걸 왼쪽으로 누워있다 오른쪽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교리가 알 순 없는 거니까 형 알잖아? 어 알긴 알지 어 알긴 알지 뭐의 이유? 아 그냥 설명을 해 뭐의 이유? 비교 때문에 단단단단단 아니 둘이 잘 돼가지고 있었잖아 응? 맞아 잘 되고 있었는데 아 중간에 현실을 겨우 내가 너가 좋아 아하하하하 뭐해 필요없게 안고 뭐해 뭐해 너가 뭐해 너가